아는 편은 공자님의 핵심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장애예요. 특히 노노에서 앉아나 정자나 이런 분들하고 공자님하고 대화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보시면 그렇게 훈훈하고 깊고 점잖고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연히 문인한데 자활 극기 동예 위인이니 일일 극기 동예면 천하 귀인언 하나니 위인이 유기니 이유인호대요. 공자님이 평소 인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진 않았지만 공자님의 핵심 사상이 인이니까 앉아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안연히 인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재활 극기 동예 위인이니 공자님 답변이죠. 극기 동예가 인이 될지니 극기 동예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극통제한다. 절제한다. 하고 복예, 예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복자는 회복할 복, 돌아올 복인데 돌아올 복자입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 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하늘은 하늘의 질서, 땅에는 땅의 질서, 인단은 인단의 질서를 그냥 순수히 타고났대요. 그걸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했고 명덕의 깨끗한 것을 타고난 그 자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욕망 때문에 자꾸 지워지고 옆으로 새다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면 멍이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이 될지니. 그게 바로 인이다. 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람도 원래부터 타고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일 극기복예면 하루라도, 아주 하루라도라는 얘기는 분발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인을 실천해 보겠다. 본연히 사랑으로 한번 내가 세상을 다 사랑으로 보겠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하루라도 극기복예를 하게 된다면, 천하, 귀, 인원, 하나님. 그 효과는 엄청나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욕망이라는 늪으로 빠졌었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인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위인이 유기니 그 인을 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 유기,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먹는 겁니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이유인호자야. 거기는 사실 그런 말이 있겠죠. 어찌, 이런 말씀을 강조할 수 있겠죠. 어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겠는가. 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겠는가. 인자는 본심지 전덕이라. 여기서 안현이 분인 할 때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심지 전덕이라. 우리 인간 본연의, 본래에 타고난 그 마음의 온전한 덕이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한 명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극은, 이 극자는, 이게 천자문에서는 능이 극자예요. 석영의 그 극념, 박성 그런 말 있죠. 능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도 성인처럼 그렇게 분단하면 할 때는 능이 극자인데, 여기서는 극복할 극자. 이길 극자예요. 이길 승자입니다. 그럼 극기 할 때, 귀는 무엇이냐. 귀는, 이 신지사욕이다. 이게 신자를 자신이라고 보지 말고, 내 신체로 보세요. 내 신체의 사사로운 욕심이다. 그게 뭐예요? 손에는 손, 손이 뭐 하고 싶은 거. 발에는 다리 하고 싶은 거. 이건 좀 작지만, 눈은 좋은 것만 보고 싶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입은 좋은 것만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자신, 자신의 욕심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겨보자 그래요. 혹은 반냐라, 이 복자는 돌아올 반자로 해석을 하자는 거죠. 예자는 천리지 젊은 나라. 예라는 것은 하늘 이치, 즉 천지 자연의 이치의 젊은이다. 젊은이라는 것은 질서가 딱 맞춰서 착착착 잘 돌아가는 거죠. 어긋남 없이 그것이 젊는이다. 위인자는 소위 전기, 신지, 덕이하니, 인을 한다는 것, 인을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 신지, 덕. 그 마음의 덕을 온전히 해나가는 그 방법. 원초적인,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니 심지, 전덕이, 막비, 천리, 역불룽, 불개어, 인육구로 대개 심지, 전덕이, 우리 몸, 마음에 받은 온전한 그런 덕이 막비, 천리, 천리, 아님이 없어요. 하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불개어 인육, 인육 때문에 인육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없어. 눈에는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그 욕심, 그거에 천리와 이렇게 정의질을 하는데 그쪽으로 기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글리 쏠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 인자, 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인을 하는 사람이 필주의, 승사욕이, 보고예제, 사계, 천리, 등심지덕이, 부, 전어, 아님다. 인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사욕, 사사로운 욕망,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낼, 이겨서 보고예, 예로 돌아옴이 있게 되면 예로 돌아오게 된다면 사계, 천리, 하는 일마다 다 천리에 합당하고 그죠? 천리고 일이 다 천리라는 건 뭡니까? 사계, 천리다. 하는 일마다 다 천리에 어긋나지 않고 분심지덕이, 분심이 그 덕이 다시 나에게 완전해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인을 한 것의 극처를 말한 자리가 되겠지요. 귀는 유여야니, 이 귀자를 여기서는 참여할 여자로 보자는 거죠. 귀는 돌아올 귀자인데 귀는 참여할 여자의 뜻과 같으니 우원, 일일 극기 봉례, 즉 천하지인이 개여기니 내가, 그죠? 내가 또 말하기를 하룻날이라도 극기 봉례를 내가 실천해 옮긴다면 극기 봉례가 된다면 천하지인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본받아서 돈 받아서 다 그 인을 실천하는 데에 공천하려고요. 그죠? 야, 저 사람 저 너무 먹기인데 나도 해볼까? 해볼까요? 그러면 다 모이는 그런거죠?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나 극언, 기효지, 심속이 지대하라. 극도로 그 효험이 심속, 심이 속하면서도 극도로 빠르면서도 지대, 지극히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효과가 만점이다. 그 말입니다. 우원, 비인 유기요, 이 비타인 손흥예니 또 말하기를, 인을 하는 것이 유기, 자기로 말미암일 것이고 자기로 말미암일 것이고 타인 손흥예, 남들이, 능이 엿자는 여기, 엿자는 참여한다, 낀다 그런 뜻이에요. 간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여할 바가 아니니 우, 견, 기, 기지, 제하의 문화는 아니니 또, 그 기지, 제하 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옛날에는 기미, 아니면 낌새 이렇게 했는데 그 출발선, 스타트 이런 것들이죠 그 시작이, 그 핵심이 나에게 있어서 무난, 어누움이 없는 것을 볼 견적, 볼 수 있습니다. 일, 흑자야, 날로 날로, 그 사사로운 욕심, 몸의 욕심을 극복해서 돌, 이위, 난즉 여기, 이위는 뭔모로 여기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욕이 쟁진하고 정진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깨끗이 다 깨끗해질 것이고 사사로운 욕심이 깨끗이 다 사라질 것이고 천리 유행이 천리가 내 몸속에서 유행해서 흘러서 인, 기가, 성령이라 인을, 가히, 인을 다, 다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인을 실행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정자와 비례처 변시사의 정자는 또 이제 철학적으로 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비례처 예가 아닌 것, 예가 아닌 곳이 변시사의 즉 그것이 다 사사로운 뜻이리니 기시사의 면 이미 사사로운 뜻으로 변해진다면 이미 사사로운 뜻으로 뜻이 된다면 여하 특인으로 어떻게 인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수시 극진 기사야 모름지기 반드시 극진 기사 자기의 사사로움을 다 이겨내서 개귀어 예라야 다 예로 돌아와야만 예의 법 뒤에 딱딱 맞는 그런 생활로 돌아와야만 방시 시이라 다야흐로 비로소 이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왈 극기 북례 즉 사사 개인고로 왈 천하 귀인이라 또 말하기를 극기 북례를 하게 되면 사사 귀인 하는 일마다 다 이인이기 때문에 이인이기 때문에 천하 귀인이라고 말했다 사사씨가 말하기를 극기 공부는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 모름지기 성편 성질이 치우친 곳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쪽으로 치우쳤고 강한 사람은 강한 쪽으로 치우쳤는데 그 강한 데에는 분명히 절제할 뭐가 있지요 여기 성자는 도년지성의 성이 아니라 기질지성이 성입니다 성질이 딱 물에 더럽다 우리 성진말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성질입니다 성질입니다 성질이 치우친 쪽 거기부터 공략을 해나가고 난극처 이기기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나가서 극찬거리라 자, 거기부터 극기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 너머에 408페이지 보면 잔주의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인기기품이 편하야 사람의 기품 기품은 아까 말한 성질이지요 성질이 치우침이 있어서 치우치게 되면 소견역 왕왕부동하니 그래서 보는 다도 또한 왕왕부동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 예를 든다면 여 기질 강저인즉 견강처 다야 이 처사 필 실지 태강하고 예를 든다면 기질이 강한 사람은 그 보는 바도 강처 아주 강하고 불쌍 쪽만을 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너무 강한 데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실수가 있게 되고 유저인은 너무 부드러운 사람은 견유처 다야 부드러운 곳을 보는 점이 많아서 처사 일을 처리할 때 필 실지 태유 반드시 지나치게 부드러운 데에서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러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난 너무 강한 쪽이다 난 너무 나약한 쪽이다 그럼 거기부터 고치려고 듣기 공부를 시작하라 돌아오겠습니다 안현이 왈 청문기목 하노이다 안현이 공자님 그 말씀을 딱 듣고 바로 그걸 이해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묻기를 청문기목 하노이다 청컨대 그 조목에 대해서 여쭙기가 하노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그 조목들을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활 비례 밀시하며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법도에 벗어났거든 보지 말고 아니면 저게 내가 보는 것이 내 눈요기껌이 된다고 생각하면 보지 말고 그거 얘기죠 비례 밀청하며 예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거든 행동으로 옮기기도 말아라 이거 보세요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고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뭐 사람 공부라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내뱉는 게 그게 잘 절제가 되면 성인이 되겠지요 안현이 말 모수 불민이나 회수 불민이나 청사사어의 놈이다 안현의 본명이 회자지요 그런데 안자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저는 뭐라고 읽습니다 제가 자기 선생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제가 비록 민 불민할 때 민자는 영민하다 사실 말하면 아이큐가 잘 아이큐가 높아서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그런 말이겠죠 제가 영민하지는 못하지만 청사사어의 놈이다 청컨대 이 말씀으로 한번 늘 일을 삼아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목은 조건냐라 목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제가 실천해야 될 조건 안현이 문 부자 지원하고 안현이 공정님 말씀을 듣고 즉 어 천리인욕기제의 이 판언이다 바로 극기 복리할 때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할 때 예는 뭡니까 천리에 딱딱 합당한거지요 그리고 비례는 인욕이 게재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천리와 인욕의 그 즈음에 이 두 사이에 이 판언 이 인욕에 판연하게 갈라섰다 어떤 것이 천리고 어떤 것이 인욕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한 말씀 듣고서요 고로 불부 유소 의문이 직청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의문디는 다를 두지 않고 의문점이 없고 곧바로 곧바로 그 조목을 청한 것이다 비례자는 규지 사야라 아까는 저 위에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오디면은 첫 번째 거기 401페이지 보시면 기는 신지사육 이라고 했지요 기는 신지사육 이고 여기 비례자는 뭡니까 비례자는 기지사라 겠어요 얘가 아닌 것은 자신의 사사로움 이다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물자는 물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지사 에요 금지하는 말이니 신은 인심지 소위 위주의 승사 복예지 기하니 이것은 비례물시 하며 비례물청 하며 비례불어나며 비례물동 이 네 말씀 전부 다 싸잡아서 보세요 이것은 인심지 소위 위주의 이 말은 인심이 주인이 되어서 승사 복예지 기하니 사사로움을 이겨 예로 회복되는 기미가 되잖아요 기미가 되니 사승 즉 사사로움을 이겨내면 이렇게 해석하자구요 사사로움을 감당해내면 감내해내면 동용주선이 동용주선은 읽어서 일투적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포함한거죠 동용 동용주선이 주선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선이라고 하구요 동용은 움직이는 욕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다 무불중개 두고 예의 중자는 마술중자입니다 예의 합당치 않음이 없고 예의 착착 들어맞지 않음이 없고 이 일용지간에 일용지간은 늘상 매일같이 하는 일 늘상 막비 철리기 일입니다 철리기가 흘러 행함이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리에 착착 맞을 것이다 사는 이제 모수 불민이나 청사사어 할 때 사자입니다 일사자인데 일삼을 사자죠 여 사사지 사니 위에 있는 사자는 동사고요 밑에 있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어떤 일에 일삼는다 즉 종사한다 할 때의 사자다 동사로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의 사자니 청사사어는 청컨대 이 말씀을 일삼겠다라는 것은 안연히 묵식 기리하고 안연히 그 이치를 묵식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헌히 깨뚫어서 다 알게 되고 묵식 기리하고 오 자 지 기력이 유의 승지고 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유의 승지 그것을 이겨낸다 그죠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직이위 기임이 불이하라 곧바로 기임 자신의 임무로 이리 여겨서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주자는 이 안자의 경지를 어느 정도 높이 받냐면 거기 잔지에 나와있어요 주자 안자 극기는 안자가 극기 해야 될 조목이나 극기 해야 될 거리 그런 것들은 여 홍로상 일검살이다 벌겋게 불다른 그 화로 위에 그 한 조각의 그 눈덩어리처럼 조금 있는 것 그것을 그 정도의 단계에서 안자가 극기 공부를 했을 거다 그렇게 본 거죠 정자 말 아면이 문 극기 극기 복리해지목 한데 정자가 말하기를 아면이 극기 복리해의 조목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활 비례물 시 비례물 정 비례물 비례물 동이라고 하셨으니 사자는 신지용야라 이 네 가지는 다 우리 몸의 용 사용처다 이거죠 몸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유호중이 응호외하라 안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응호외 외부로 응답하는 것이니 그러니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여 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소위 양기중야라 그것이 바로 그 속 속을 기르는 까닭이 되더라 이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강의 시간에 우리가 예비군복장 입혀내면 아무 데나 주저앉거든요 양복을 입혀내면 이런 데 앉을 때도 손수건을 피고 앉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수양을 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을 조심할 수도 있고 안으로부터 내밀는 것을 조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유호중이 응호외 그렇게 되니까 제어외는 소위 양기중야라 안연히 사서하니 안연히 이 말씀으로 일을 삼았으니 소위 진어 성인이 그 사태를 보면 그 말씀으로 일을 삼아서 늘 노력을 하게 되면 성인으로 진 나가는 그 기경이 되니 나가게 되는 것이니 수지학 성인자는 훗날 성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의 복웅이 의신란다 복웅 복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가슴 응자인데 가슴속에다 다 새겨둬서 잃어버리지 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해 CELE Bing b b b b b b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